아시아 클라이언트라 그런가 이거 서버 접속기만 쓰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가 아우트 CU한 아시아랑 다를게 없는 핑이죠 아이고 아시아 클라라 그런가 진짜 요 최근부터 그러던데 이거 한섭도 핑 높게 나오는거 근데 일반적으로 얘들아 내 인터넷이 문제면은 한섭이 100정도 나왔을때 아시아는 한 200 나와야 정상이잖아 원래 그치 근데 또 아시아도 100 나와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집 인터넷 깔려있는데가 어디 쪼쪼 대만인가 σει Pittsburgh 도바로 제타 제타 쟤네 레어파드로 왜 역킬을 하고 있냐 저거 바본가 저 저러다가 한 번 더 나오면 고폭 찜질하면 죽거든 옆구리에 전차랑 나갔나? 시야가 왜 저러지? 자 이제 성장탄 넣고 얘들 조피함 하면 되겠죠 와 쟤네 바샷도 저 안에 있었구나 나와봐 내가 할게 아이씨 아이씨 개새끼야 A40이 이래서 1선이 잘 안되지 어 이게 튕기네 각도가 안좋아 각도가 안좋아 케빈 아이씨 케빈 한 발 더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를 밑밟고 튕기고 화부를 맛있게 요리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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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이씨 이런 자 어? 어? 아휴.. 140이 이래서 힘들다니까 너무 약해 헤비랑 싸우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 탱크가.. 140이.. 140이 이래서 크리스마트 아멘